네, 오늘의 게임은 레벨 데 빌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자 아, 이걸로 아, 점프가 위키야? 아, 스페이스 봐도 되긴 한다 오! 깜짝이야 하하! 이런 간단한 트랩으로 나를 막지 못하지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하 아니네? 아하, 하나가 더 있구만 오케이 하나? 아 근데 너무 쉽다 아 뭐 이런 게임이었어요? 이 정도 난이도 바...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아 그렇지 걸칠 수 있구나 걸칠 수 있는 거 확인 아 뭐 이 정도 난이도 게임 가지고 저를 달려 우지 점프 한 번 더 내 쪽으로! 아 내 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 내 쪽으로 오는구나 지금 늙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멍청한 녀석 한 번 더 나올 거지? 아니네 아 뭐 벌써 한 4분의 1 온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방송 켠지 10분도 안 됐는데 여기다 되지? 안 돼! 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구만 왼쪽! 저는 왼쪽이라고 봅니다 왼쪽으로 가죠? okay 화려 이어 깨달았습니다 어 죽으면 이제 산다 내가 제작자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의심병에 걸려서 저기 밟으러 가거든? 아니? 여기서는 제작자 믿는 타임 이제 빨리 달려 더 넓어져 그렇지 야 나야 오른쪽 야 의심병 말기에 걸렸나봐 그냥 같이다 어 믿었는데 왜 문이 움직여요 어 뭐야 아 리트쇼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저거 밟아도 되는 거였어 나 저거 밟았어 방금 자 이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라고 말할라 했는데 진짜로 죽네 어 저거를 탔어야 되는구나 아래에 있는 저거 오케이 알았어 따로따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점프 고 여긴 되게 빨리 클리어했다 아아악 억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언제까지가? 언제까지가? 왜 통과해? 지금이니? 넌 무시하고 여기 이젠 진짜 끝이다 개발자가 이 이상으로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살려줘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다 추악하고 더럽다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이득밖에 생각하지 않아 분명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피지컬이 딸려서 살 수가 없었다 한 번 더? 호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대정신입니까? 야 이거 늦은 것 같은데? 살 수 있냐? 응 살았어 깜짝이야 전혀 까먹고 있었구나 고고고고 빨리 고고 빨리 고고 야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이야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마지막 마왕성이다 이놈이 어디? 겨우 끝까지 걸로 난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이야 밟고 지나갈 수 있겠지? 또 타야 됐어야 됐네 아 방금 좀 멋졌는데 뭐야 저건 먹을 수 있네 뭐야 저거 쉬운데 뭐야 저거 어 레벨 데빌 그 엔딩 크레딧 띄우지 말고 나 들어가게 설마 이게 깬 거예요? 에 클리어한 건가? 어 재밌었고요 야 뭐야 50분만에 조어 스피드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힛 작용 рус주인공 야